처음부터 운명 처음부터 운명이란 건 없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언젠가부터 내 삶은 무너졌어 또 언젠가부터 내가 가진 하나둘씩 뺏으면 뺏기는 대로 날 위한 거라며 가르쳐줄래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만 너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지를 모든 게 그런 줄로만 알았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고 그 누구였을까 내 앞을 막아선 게 또 누구였을까 다 알고도 숨겼던 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원했던 나일까 가르쳐줄래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 남은 나의 시간들을 조금 남은 나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지를 내가 끝난 걸까 가르쳐줄래 듣지 않았다고 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날 이겨낼 수 있는지 대답해줄래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바로 여기까지 나는 바로 여기까지 살아왔었던 처음 그 자리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내가 날 지켜낼 수 있는지 çar